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길 어디로 가지? 여기 불 하나? 여기 불 하나? 여기 훔 rail 오우 월요 든든 평형은 개트롤 할 것 같고 냉정함 강화 안해도 강화한 요거다 굿 굿 굿 굿 굿 아무리 똥팩 타도 드로가 이렇게 많으면 쌩했지 갓 팩트 가죠 슥재 달력 저도 이런걸 엘리트 가도 되냐 엘리트 지금 딜카드 없어서 못 잡겠지 체력 55인데 그래도 못 잡겠지 딜카드 먹었네 무료 파지직 딜카드 먹었네 딜카드 먹었네 딜카드 먹었네 딜카드 먹었네 저거 저거 뭐냐 저거 후벼파기 후벼파기가 필요하다 아니 후반만 생각하면은 다시 오르는게 되긴한데 그전에 싸워서 버틸 덱은 있어야죠 후벼파기 이 형 좋고 잭컷 잭컷 강화할까? 강화할 시간도 되는데 향로님 흠 타격 수비를 모조리 없애야 한다 흠 흠 신 다 타격용 인형이 있으니까 아이고 잠깐만 재활용이다 이거 잠깐만 아니 여기서 재활용이?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보다 저게 낫다 후벼파기가 낫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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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열이네 아유 상관없어 그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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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해시계랑 주파늙이 있냐 핵분열주 댕 해도 되겠는데 잉크병 하나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댕 킹게가 썼 그대가 달팽이 잡으려면은 달팽이 대비는 해야된다 오우 야 이거 아무것도 안 지워지잖아 아니 이거.. 아니 똥개.. 장난치지마.. 야 인마.. 그냥 무리잖아 이거.. 그냥.. 공진쿠웨이 아뇨.. 아잇.. 목이 말랐던 것뿐.. 해골물..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후벼파기 진짜 안 나오네.. 후벼파기.. 등급도 낮은데.. 빨리 후벼파기 줘.. 후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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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특.. 필요할땐 죽어도 안 나오네.. 후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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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타가 달팽이나 심장 생각하면 필요할걸요 특히 달팽이 어차피 무한 돌아가면 무한 돌아가면 달팽이 빼고는 다 잉크 하나, 잉크 둘, 잉크 셋, 잉크 넷, 잉크 다섯, 잉크 여섯, 잉크 일곱, 잉크 여덟, 잉크 아홉 잉크 번호 끝 융합 잉크 냉끌 호벼파기 어 잠깐만 이거 한턴에 안잡으면 안되네 더욱더 잉크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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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받지 않은 초가 뭐 손가락 돌 아프게 된 그냥 빨리 적어놔 찾읍시다 꼬벼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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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벼 두장 넣고 후벼훼훼훼훼훼훼훼훼훼훼 하면은 아니 후벼파기 주내 안나오네 진짜 왜케 안나온대 후벼파기가 나한테 불만있나본데 아 실수했대 그냥 키로 가면 될까 손가락 아픈데 어 저 비긴거 아냐 킬 댐 올 나왔다 후벼파기 후벼파기 이 호빅이.. 한장..더.. 담배없니? 담배가 어렵다 담배가 어렵다 결국에 이모양이 되어야 돼 잭 위로 방어로 올리고 우파로 딜덧고 스네코 나 작집 스네코 끔찍 전투하기 귀찮은데 물음표 가자 진짜 하나 넣는게 낫을까 밀집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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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이다 돌리후파가 정말 간절하네 돌리후파하고싶다 근데 후파는 애들 때리는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로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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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가 넘어가면 안될까? 아 귀싼네 300이내 깎아야 돼 쿠키클리커 축전기 포션입니다 2개 줌 잠자로는 100이긴 하네 2개 줌 2개 줌 푸션 정보 명령 없나? CP밖에 안되나? 2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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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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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정제된 혼돈 아 백스 오더 오면 두 장은 들어온다 아 이제 진짜 킬 올 써도 되는거 아니야 보스 만나고 싶죠 포탈님 그립습니다 제가 아직 포탈님을 못 알아뵙고 하아 뭔 외보식하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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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빨리 였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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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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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메아리 영상 베타힐러 너무 디펙트가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좀 좀 그렇군요 aider 넹기 재귀 그러면은 충분한 탐울도라 충분한 탐울도라 세게 줘 뭐야 다 지워도되지 마 달팽이 함 나와봐라 잡아줄게 아 쫄티 핑다닥 눈치 빠른 달팽이 같으니 히히히 못가 히히히 핀 운동화는 미친 로봇 아 이거 써야되면 돼 히히히 애 strictly 어우 히히히 철옥 꺽 킹셀 갓 머니 아니 드루 보소 퍼펙트 못하네 야 뭐 어쩔 수 없지 타지식 필요 없겠지 아 일단 소비부터 줄고 냉정한 재귀만 있으면 되니까 타지식 필요 없지 근데 이거 아 그니까 상태 이상으로도 잉크병 돌려서 드루 볼 수 있겠네 루스 루스 끝! 서ül x2 아야 이 정도는 맞아주고 그래야 심장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는거지 안녕 병속에 잉크가 해냈다 3. 하이랜더 완넘 융영웅